지금 공연. 아, 익숙하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날 바라보는 그대 눈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젠 견딜 수가 없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은 그댈 알 수 없을 거야 박상민 씨였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자는 바로 박상민 씨였습니다. 하나의 사랑 귀여운 토프가이 박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11월 순위가 36위였다고 합니다. 네, 4주 동안 순위 안에 머물다가 잠깐 빠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시 역주행해서 최종 5위로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주행의 원조시네요. 1위는 못하셨고 5위가 최종...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요? 5위 할 때 1위 곡은 어떤 노래였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요. 예요. 예요, 예요. 예요.